갈치가 아주 큰게 새 쪽이나 나왔네 겐장치에까지 고라지, 열무김치 도둑무침 도둑무침 엄청나게 손님이 많으시네 갈치 정신 진짜 맛있게 하세요 예 고기 고춧가루 이제는 이 잡채가 참 정갈하게 잘랐는데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 아주 콕콕콕하네 양파를 살짝 볶아가지고 양파의 그 식감이 살아있구만 양파의 샐러드 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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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한과 같이 다 먹었는데도 맛있네